자연인 나는 자연이다 대물을 찾는 사람 남의 첨문동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집에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대물이 예 대물이죠 예 대가 한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은 7개 정도 됩니다 자 보시면 예 자 빛이죠 이것도 볼펜 대 정도 됩니다 이제 기세가 대단합니다 한번 보시죠 예 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틀어 가지고 한번 꼬면서 예 다시 s 자로 꼬어 가지고 끝으로 가 있죠 대강 한 7m 에서 어 저기가 한 7 8m 됩니다 대가 예 아주 이 대물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어 자연산에서 이 싹대가 8m 7m 8m 참 나오기 힘듭니다 저번에 제가 100년 묵은 100년 이상 된 첨문동 도 어 한 6 7m 정도 되는 때 였습니다 이거는 더 대단한 대물 입니다 예 대단합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예 태는 데는 아마 한 2시간 정도 이상 소요가 되겠습니다 좋은 그림을 아 까지 iris 는 예 보이시죠 예 예 위에서부터 예 아 아 이런거는 뭐 뭐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겁니다 예 이런거 참 발견하기 힘듭니다. 대가 너무 크고 잎이 가지가 아래는 없고 줄기만 있고 저 위에 가지하고 잎이 남아있습니다. 참 이런것은 발견하기가 힘듭니다. 여러분 보이시죠? 너무 키가 크니까 발견하기 힘들죠.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